안녕하세요. 문정홍 영어 대표 강사 곽윤수입니다. 독해 이번 시간에 63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63번. 글의 요지로 가장 협찬한 것은 글의 요지 찾기 문제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주제문 찾기와 관련되는 거죠. 주제, 제목, 목적, 요지, 주장, 빈칸 추론, 빈칸 안성, 문단 요약도 마찬가지고 글의 무관한 문장이라서 문장 제거 문제가 있는데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도 글의 주제문과 관련 없으면 그러면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될 문장이 되는 거니까 영어 독해는 크게 보면 대부분의 독해 문제가 주제문 찾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주제문과 관련 없이 풀어야 되는 것이 내용일치 문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일치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제문과 관련 없기 때문에 4, 3, 2, 1 선택지로 먼저 4번부터 확인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글의 순서, 알맞은 위치를 찾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명사, 대명사 관계 그 다음에 시간상의 흐름도 다 관련되고 그 다음에 지시사, 지시대상 지시대상이 먼저 나오고 지시사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사, 부정관사 그런 부분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사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말했듯이 주제문 찾기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글의 요지를 적당한 것이니까 글의 주제문 찾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홈닛 쉘터스 인 더 유나일 스테이지 홈닛 쉘터 쭉 보면 홈닛 쉘터 여기도 홈닛 쉘터가 나오니까 글의 소재는 홈닛 쉘터 노숙자 쉼터 정도로 권역하면 되겠는데 홈닛 쉘터와 관련된 것이 글의 소재 그렇겠죠. 전사 명사는 제가 독기할 때 계속 얘기하듯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문장이 긴 경우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문장이 길면은 여러분이 독기할 때는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나머지 비핵심 내용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은 괄호 묶으면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비핵심 내용이 뭐냐면 전사 명사예요. 이런 부분에서 인 전사 명사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노숙자 쉼터는 미국에서의 노숙자 쉼터인데 이걸 빼더라도 노숙자 쉼터는 are usually 부사도 빼고 운영이 됩니다. By a non-profit agency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어 동사니까 노숙자 쉼터는 are operating 운영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 더 추가하면 비영리 기관에 의해서 또는 municipal agency 시 단체 municipal는 시의 이런 뜻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전사 명사 또는 are associated with a church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d가 오하가 있으니까 앞뒤에 같은 동사, 비동사 그 다음 비동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hey almost always have board members 데이가 복수니까 노숙자 쉼터를 말하는 건데 홈리 쉼터는 거의 항상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을 이사회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폴드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ed가 있으면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사실 이것만 정확히 빨리 빨리 구별하더라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ed가 보이면 그게 대부분 타동사니까 뒤에 목저가 있으면 있으면 과거 동사 목저 없으면 과거 분사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의 문장에서 시제가 현재 시제로 나왔는데 갑자기 ed가 나오면 그때는 과거 동사일 수는 없겠죠. 현재 시제가 확실하다면 따라서 그런 경우도 과거 분사를 바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분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형용사라는 뜻이고 형용사는 형용사 수식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과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그리고 해석이 안되면 빼는 거고요. 됐나요? 폴드가 끌어당겨진 이니까 선택된 차출된 어디에서 차출된 거냐면 그것도 전사명사 from various sectors various는 a variety of 이걸 말하죠. 다양한 부분 공동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차출된 짧게 괄호 묶어보면 과거 분사 수식어니까 괄호 전사명사니까 괄호 또 전사명사니까 괄호 이렇게 세 개로 묶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폴드부터 점까지 크게 묶어도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묶어도 되고요. 물론 근데 아직 여러분이 연습이 잘 안되어 있다면 저처럼 괄호를 자꾸 묶는 연습을 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괄호를 자꾸 묶어보셔야지 문장구조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묶어야지 독기할 때 해석이 안되면 이거 괄호는 빼고 나머지 괄호가 없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핵심 내용만 파악하기가 더 편하죠. 이해되나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폴드부터 커뮤니티까지 몰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인클로딩은 전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인클로딩 자체는 인클로드라는 동사에서 아인적으로 붙어서 원래는 현재 분사였지만 전사로 바뀐 그런 단어예요. 전사명사니까 이렇게 또 괄호 묶음 되죠. 그럼 지금 이 긴 문장인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 되는 문장이지만 핵심 내용만 보면 핵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핵심 내용만 보면 They almost도 부산과 빼면 They always도 마찬가지네요. 빼면 They have board members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사회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 의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글의 두 번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문장은 1, 2, 3, 4, 5 형식이 있는데 1, 2, 3, 4, 5 형식을 잘 분석을 해보면 주어는 명사 동사는 동사 당연히 동사죠. 그 다음에 보어는 명사, 보어 아니면 형용사, 보어 목적어도 명사 결국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 보어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명사, 보어는 명사니까 그렇죠. 품사로 따지면 명사, 동사 형용사, 보어 나머지 명사, 동사 형용사, 보어가 핵심 성분이고 나머지 형용사 수식어, 보사 수식어는 대표적인 핵심이 아닌 그런 성분이에요. 비핵심 성분. 아시겠죠? 사과로 얘기하면 사과 있을 때 사과 안에 있는 이 씨앗 씨앗이 있고 사과 안에 사과에 살이 있죠. 이게 문장의 핵심 성분 코어가 되는 거고 사과 껍질 사과 껍질 사과 껍질이 있을 텐데 사과 껍질은 버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사과 껍질을 물론 사과 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과 껍질을 딱 깐 다음에 사과 껍질을 버리니까 사과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 비핵심 성분이고 사과 씨앗이 하고 사과 씨는 씹으면 다시 사과 생기니까 사과 씨앗이 하고 사과 살에 해당되는 것이 문장의 핵심 성분이에요.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보어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문장의 핵심 성분이니까 도쿄에서 해석이 안 되면 이런 사과 껍질을 다 버리셔야 돼요. 이해 됐나요? 이 사과 씨에 해당되는 것이 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서 홈리 쉘터스 오픈 프로바이드 아들 서비스 그래서 첫 번째 홈리 쉘터가 정의가 운영 기관이 나와 있네요. 홈리 쉘터에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 기관하고 운영 주체가 나와 있고 두 번째로 와서 두 번째 달라 홈리 쉘터스 오픈 프로바이드 아들 서비스 홈리 쉘터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바이드 A to B 프로바이드 때문에 이렇게 툴을 쓸 수 있죠. 포러스이기도 하고요. To the community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인데 이것도 전사 명사니까 해석 못하면 빼면 돼요. 지역사회에 공동체 사회에 다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클래식 example 전형적인 사례는 It's the soup kitchen soup kitchen입니다. soup kitchen은 원래 이제 soup kitchen 닭고기 수프 kitchen soup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무료 배식소 무료 거식소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독기 할 때는 정확히 이게 실전이라면 soup kitchen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돼요. 영어 자체로 이해하면 되겠죠. The soup kitchen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람들을 위한 명사 후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명사 후 이렇게 나오면 명사이다. 어떤 명사냐 하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동사하는 명사 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대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동사냐 하면 어떤 동사냐 하면 동사하는 동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독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 해석을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soup kitchen 무료 급식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동사하는 사람들 who are not staying at a shelter 심퇴해서 머물고 있지 않은 사람들 됐나요? 이렇게 괄호 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others는 other examples 이걸 말하네요. 다른 사례는 잉크로 포함합니다. support groups 지원 단체 이것도 영어로 이해해도 되죠. support 해주는 그룹 그 다음에 and or substance abuse treatment 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substance는 약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약물 abuse 중독 치료 약물 남용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f they do not offer any of these services they can usually refer their clients to agencies that do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석이 만약 안되면 제가 수식어의 가장 대표는 형용사 수식어하고 부사 수식어라고 했죠. 형용사 수식어에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 절 부사 수식어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사절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접속사 주어동사에요. 접속사 주어동사 이게 대표적인 수식어 또 문장 중간에 콤마가 보이면 콤마 앞은 항상 부사절이니까 괄호 묶으면 되겠습니다. 빼고 뒤에 있는 주절 주어동사 주절이니까 주절만 정확히 해석해도 문장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핵심 성분이 주절이니까 만일 그래서 해석이 안되면 그냥 빼면 되는데 우리는 빨리 해석해보죠. 만일 they do not offer any of these services 만일 이때 they는 이제 노수자 심터겠죠. 홈니 쉘터 홈니 쉘터가 이런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도 적용하지 못한다면 they can usually refer refer a to a를 비록 보내다 refer는 이제 이건 send의 뜻이 있어요. 고객을 자신들의 고객을 다른 기관에 내두 명사되시니까 기관에 보내는데 어떤 기관이냐면 하는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보냅니다. 서포티브 하우징 서포티브 하우징 인테리어 서비스 이런 지원 주택은 서포티브 하우징 지원 주택은 인테리어 이게 동사죠.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in a more assertive fashion 패션 독해할 때 패션이 나오면 유행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패션에 관련된 그런 독해 패시지라면 패션이 그냥 패션의 뜻이 맞는데 유행의 뜻이 맞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패션은 다 방법이에요. 영어에서 방법 way 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어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통합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빼면 되죠. 전사 명사니까 빼면 되고 이런 서포티브 하우징이 있는데 이런 서포티브 하우징은 서비스를 통합한다 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 typical pathway 전형적인 경로는 전형적인 경로 그 다음에 뭐를 통한 경로냐면 through 전사 전사 명사 through the interlocking 시스템 연동 시스템 연동 체계 모르면 그냥 빼면 되요. 이것도 연동 체계를 통한 전형적인 pathway 지나가는 길 경로는 이 때 이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A person may start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인은 In a shelter 셀터에서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서 And move 여기 지금 동사원형 동사원형이죠. Move through 트랜지셔널 하우징 임시 주택을 거쳐서 거쳐서 Move Into니까 어디로 가냐면 Into 서포티브 하우징 지원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nd가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인디펜던 하우징 독립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End는 트랜지셔널 하우징 그 다음에 인디펜스 하우징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서포티브 하우징 End 명사 명사에서 쓰인 End네요. 그쵸? 여기 동사원형은 앞에 End가 있는데 End 다음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여기 동사원형 두 개의 End가 있는데 차이는 있네요. 앞에 나온 End는 동사원형 동사원형 그러니까 절과 절을 이끄는 거고 D&1 End는 명사엔드 명사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Centr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의 센터는 독수자 심터는 Are you also often coordinated? 종종 조정이 됩니다. With outside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조정하다 협력하다 외부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합니다. Both for their mission specific operations 자 그 임무가 임무가 구체화된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진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 그리고 보스가 있으니까 보스 A&B죠. 똑같이 포어로 연결돼요. 또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이것도 전사 명사니까 빼면 돼요. 빼면 되고 핵심은 미국에서의 센터들이 있는데 노숙자 심터를 말하는 거에요. 센터는 노숙자 심터는 또한 협력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협력하냐면 외부 프로그램과 협력을 한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여기 단락이 끊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노숙자 심터를 누가 운영하는지 그걸 말하고 있죠. 보통 비용리 단체나 시립 시립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 두 번째는 홈리 쉘터스 홈리 쉘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서비스의 내용이 나와 있죠. 세 번째로 와서 센터가 있는데 이런 센터는 협력한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For communication of the availability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자 availability는 이용을 이용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번역해도 번역해도 되는데 For communication of their availability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입수 가능성 이런 뜻이니까 이런 노스와 쉼터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번역하면 대부분 센터는 코드에 협력합니다. With a phone information system 전화정보 시스템을 운영한 전화정보 시스템과 협력합니다. 그래서 전화정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명사의 위치죠. 어떤 전화 시스템이냐 하면 which allows 허락해주는 needy person 필요한 사람들이 allow 목적, 투부정사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사획동사, 지하획동사 이럴 땐 투를 안 쓰니까 그때는 동사원행인데 투부정사든 동사원행이든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사원행 하도록 이죠. 이렇게 하도록 목적어가 은눈이 가보시면 돼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동사원행 하도록 동사하다. 해석하는 방법은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이 노수자 심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은눈이 가보시면 되니까 사람들이 find out 알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시스템 그럼 뭘 알 수 있도록 해주냐면 where shelters are located shelter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for transportation to shelters 또 이제 노수자 심터로의 교통수단을 교통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some 이것도 전사병사니까 크게 보면 빼면 돼요. 위에서 some offer some shelters 일부 쉘터는 몇몇 쉘터는 offer free transportation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편의 노수자 심터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교통 편의 또는 정부에 대한 편의 이런 내용도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단락으로 나온 게 아니죠. 전체를 쭉 보면 전체 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하나의 단락 단락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락이 자, 세 가지 세 개의 단락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패러글비 세 개 단락이 세 개니까 각각 하나의 주제 하나의 주제 하나의 주제 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이렇게 세 개의 주제가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통합하는 것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단락이 하나라면 주제가 하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단락이 세 개죠. 단락이 세 개니까 주제가 세 개 그래서 전체 글의 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통합하는 것이 이것이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주로 노스자 쉼터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세 번째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전화 안내 그 다음에 교통 편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노스자 쉼터 홈리 쉼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을 보면 홈리 쉼터 operations and its rules in the United States 홈리 쉼터의 운영과 역할 1번이 답이 내려요. 운영 주체도 나와 있고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2번 Statistics of Homeless Popul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노숙자들의 노숙자들의 인구 노숙자 숫자에 대한 통계 수치라는 뜻인데 통계의 내용은 없죠. 노숙자가 몇 명인지 그 내용은 없으니까 이것은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Hardships of the Homeless Homeless Population 노숙자들의 고난 노숙자들이 겪는 어려움 이런 뜻인데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he list of national organizations Suffering Homeless Shelters 노숙자 쉼터를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는 현재 분사 소식어 현재 분사 형용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분사 형용사 과거 분사 형용사 여기 형용사는 소식어니까 묶으면 되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홈리 쉼터 노숙자 쉼터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 단체의 리스트 그 리스트 내용 없죠. 이 내용도 없고 X 뭐 탑이 이미 나왔는데 5번까지 보겠습니다. Ways of Improving Homeless Shelter Services Homeless Shelter 서비스를 개선 개선 시킬 수 있는 방법 개선 방안이 나온 건 아니죠. 그냥 Homeless Shelter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지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개선하자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문제는 좀 길었는데 답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또 내용일치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66번 자 내용일치문제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내용일치문제는 자 4번 3번 2번 1번 자 이런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내용일치문제 같은 경우는 4번 3번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공교롭게도 별로 없는데 제가 그런 것을 좀 뽑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는 훨씬 많아요. 4번 3번이 이것도 답은 4번 3번이 아니고 지금 정답이 아 이제 2번 1번 쪽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자 주스 엑서사이즈 대의 인플루엔스 오버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자 4번 내용부터 확인해보면 자 유태인들은 엑서사이즈 영향력을 엑서사이즈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약간 발휘하다죠.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냐면 오버 자 뭐뭐에 대해서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면 자 주스가 나와있는 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있네요. 주이시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사이즈 자 이런 세가지 종교 이외에도 자 비사이즈 자 S가 없으면 그냥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 근데 S가 붙어있으면 뭐뭐 이외에도 또는 게다가 알겠죠? 비사이즈 명사하면 명사 이외에도 그 다음에 비사이즈 콤만 하면 게다가 여기 S가 있으니까 뭐뭐 이외에도 이런 세가지 종교 이외에도 there are many other 많은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자 both 콤만큼 하니까 both Christian non-Christian 기독교 그다 비기독교를 다 포함해서 including a large 또 뭘 포함하냐면 including a large and influential Jewish community 다수의 그리고 역량력 있는 유태인 사회를 포함해서 and 그리고 several other faces 또 여러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냐면 including including 전사죠.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without 전사니까 without a European historical base 유럽의 역사적인 전통을 역사적인 유럽의 그런 역사적인 기반이 없는 이런 종교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searches bodism 불교 이슬람교 and mormonism mormon교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일단 4번 내용 나왔죠. 여기 influential Jewish 라이브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3번 4번은 정답에서 탈락 3번 mormonism is a faith mormonism 은 mormon교 is a faith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of a non-European origin 비유럽 비유럽 기원을 두고 있는 종교이다. 여기 나왔죠. without a European historical base 라고 했으니까 유럽의 역사적인 그런 전통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닌 without 뭐뭐가 없는 이니까 3번도 문맥상 맞는 거죠. 내용이 일치하니까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3번도 탈락 자 그럼 2번을 보면 age of 1976 age of 는 뭐뭐 현재 라는 뜻이에요. 1976년 현재 근데 만약 모르면 그냥 뭐 이것도 괄움을 꺼서 일단 빼면 되고 숫자만 알면 되죠. 1976년 현재 there were twice as many Baptists as Methodists in America 자 twice 배수사 배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원급 as가 나오면 자 원급이죠. as 원급 as가 나오면 이때는 앞인 해석하지 말고 해석은 안 해도 되고 뒤인 해석은 보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는 메서디스트보다 자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가 두 배 더 많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찾으면 되죠. 그럼 이제 베프티스트가 뭔지 침례교라는 뜻인데 베프티스트 그다음에 메서디스트 감리교라는 뜻인데 이 뜻을 몰라도 돼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베프티스트가 있고 메서디스트가 있는데 이런 두 개의 숫자만 비교하면 되죠. 두 배가 더 많았는지 자 그걸 확인해 보면 자 보겠습니다. 1970년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있죠. 1976년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네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자 In America Today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렇게 쭉 나와있고 전사 명사 자 2 3 3분의 2 자 기수 섰으면 분수니까 이것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2 3 of all 자 모든 church going people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3분의 2 자 또 3분의 2가 belong 이게 동사 belong to one of three faiths 세계 종교 중 하나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시부터는 베프티스트 메서디스트 로마 카톨릭 그래서 침례교 감리교 그 다음에 카톨릭교라는 뜻이 천주교라는 뜻인데 이 속해있고 which claim 자 이 3개의 종교는 주장합니다. 위치가 있으니까 이게 명사죠. 자 3개의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냐면 그 3개의 종교는 claimed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걸 주장했냐면 membership 자신들의 신자들 membership이 회원의 자격이란 뜻인데 교회의 경우는 신자라는 뜻이죠. 신자의 자격을 1976년에 자 어떻게 주장했냐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네요. 각각 자 여기 respectively가 있는 이게 각각의 뜻이에요. 있지 각각 26밀리언 26반명 그 다음에 13밀리언 그 다음에 49밀리언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자 요것을 이제 각각 대입시키면 되죠. 자 이것이 26 그 다음에 아니죠. 차례되어야 되니까 베프티스트 26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4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과 13 비교해보면 두 배가 되네요. 자 베프티스트가 더 많은 거고 자 여기 2번을 보면 자 베프티스트 자 베프티스트 자 베프티스트 미국에서 베프티스트 보다 요 때 에즈는 보다라에서 하면 돼요. 따라서 에즈맨이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 침례교가 베프티스트 보다 두 배 더 많았다. 그러면 어 맞는 거죠. 숫자 어디에 나왔으니까 자 1번을 보겠습니다. 2,000 Americans 안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은 뭐 바로 틀린 걸 알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뭐 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3분의 2 3분의 2라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데 3분의 2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메서디스트이다 이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세 종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뜻이죠. 이해되죠? 메서디스트만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종교에 속해 있다. 다시 볼까요? 3분의 2가 나왔는데 이 3분의 2는 메서디스트 자 이것이 아니고 감리교가 아니고 세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소속이다. 속해 있다. 이 뜻이니까 뭐 답은 확실하게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 답이 되면 그냥 죄수없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 문제를 골라서 그렇지 실제는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 독해로 넘어가죠. 자 71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과 가장 일치 자 내용과 가장 일치하자면 저희 교재 또 71번 자 볼까요? 가장 일치하는 것 자 1번 자 터러스 여기 4번부터 볼까요? 자 다이노소스 비켐 익스틱트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멸종이 되었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 due to a particular calamity 특정한 어떤 특별한 그런 재낭 재난 재앙 때문에 멸종이 되었습니다. 4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리자드 유지얼리 리프로듀스 허머 프로디티컬리 이건 자웅 동체로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을 모르더라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 것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걸 빼면 리자드 도마뱀은 보통 생식을 합니다. 번식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웅 동체로 그 다음 2번 Temperatures have 일단 선택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2번으로 와서 Temperatures have no effect on the extinction of dinosaurs 기온은 온도는 have effects on 하면 영향을 미치다죠. 녹아있으니까 온도는 공룡의 멸종에 영향을 전해 미치지 미치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 1번 Taurus may help us understand Help 동사 목적어 동사언용 기억나죠? 목적어가 동사언용 하도록 동사다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뭘 이해하냐면 The extinction of dinosaurs 공룡의 멸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자부터 볼까요? 자 그래 그래서 나타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내용을 치면 되는데 자 힌트는 이제 중간에 나와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얼러지스 of SUNY SUNY의 동물학자들은 해법적어 관찰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찰을 해왔습니다. 뭘 관찰했냐면 업절부는 관찰하다 또는 규칙을 준수하다 또는 업절부는 that 무엇을 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뭘 관찰했냐면 How sea turtles develop into males or females 자 바다 거북이 develop은 성장하다죠. 발달하다 암컷과 수컷으로 수컷으로 발달하는 그런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또는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자 터럴 X 저 거북의 저 거북 알은 어떤 거북 알이냐면 that lie 명사 that that lie in the sand 자 모래에 있는 lie in은 어디 어디 있다죠. 자 모래에 있는 어떤 모래에 있는 at cool temperatures 자 서늘한 자 서늘한 서늘한 온도에서 자 모래에 놓여져 있는 알은 거북 알은 이게 동사 자 주어 동사죠. 명사로서 주어 그 다음에 괄호 묻고 동사 자 produce male turtles 자 매일이니까 이제 수컷 자 수컷 거북이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수컷 거북이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cool temperature 자 기온이 낮으면 기온이 선호라면 그럼 수컷이 된다라는 뜻이고 요거와 연결해서 and 그리고 x that incubate at about 5 degrees higher 자 명사되시죠. 자 알들인데 거북 알은 어떤 거북 알이냐면 incubate 자 부하는 자 어디에서 부하냐면 at about 약 숫자 앞에 봤을 때 약 약 5도에서 5도 더 높은 기온에서 부화하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이제 그 수컷과 비교해 봤을 때 5도가 더 높은 기온에서 5도 더 높은 온도에서 부화를 한 알들은 produce females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된다는 거네요.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고 5도 이상 더 높으면 5도가 더 높은 온도라면 그러면 암컷이 된다. If dinosaurs were like modern turtles 만약 공룡이 오늘날의 거북이와 같다면 실제는 그런 게 아닌데 여기 이제 가정법이죠. 만약 같은 존재라면 a sudden drop in temperature for even a short time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전사명사 온도에 있어서 즉 기온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하락은 이게 주어 may have simply eliminated all females eliminate 제거하다죠. 모든 암컷을 없애버렸을지도 모릅니다. from the spit 그 종으로부터 공룡의 종에서 만약에 공룡이 실제 그런 건 아닌데 만약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날의 거북이와 같다면 같았더라면 이것은 그냥 과거 일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오늘날에 거북과 만약 비슷했다면 비슷했다면 may have 피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암컷을 모든 암컷을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 암컷이 다 사라졌으니까 결국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답이 나오는 건데 그럼 지금 공룡이 만약에 거북이와 같다. 만약에 과거에 같은 그런 상태였다면 암컷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1번처럼 터트러스 거북이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공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과거에 만약 오늘날의 거북이 현대의 거북이 오늘날의 거북이와 공룡이 비슷했다면 기온의 갑작스러운 하락은 어땠다는 거죠? simply eliminate may have 피피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요. 이것은 정확히 가족법 현재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가정법이라기보다는 과거일에 대한 그런 조건을 말하는 거죠. 단순한 조건문인데 과거 시재로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might have 피피가 아니고 may have 피프를 썼으니까 과거일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일에 대한 조건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조건문 그래서 과거에 만약 오늘날의 거북이와 같았더라면 같은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기온의 갑작스러운 하락은 모든 암컷을 없애버렸을 지도 모른다. 이해 됐나요? Under stress 스트레스를 받으면 some female lizard 도마뱀 얘기네요. 몇몇 암컷 도마뱀은 명사된 어떤 도마뱀이냐 하면 there are all right 오늘날 살고 있는 살아있는 암컷 도마뱀들은 reproduce hermaphroditically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뒤에 힌트가 나와있어요. 콤마가 동격 즉 다시 말했어요 뜻이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all by themselves 완전히 자기 스스로 완전히 자기 스스로 번식한다는 거니까 자웅동체로 이런 뜻이죠. 자웅동체로 번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웅동체로 번식을 합니다. 자, but 그렇지만 male lizard 그렇지만 암컷 아, 수컷이죠. 수컷 두 마뱀은 cannot manage on their own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manage 자,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The world of the dinosaurs 암컷은 비교하는 거죠. female female의 경우에는 자웅동체로 번식할 수 있는데 수컷의 경우는 이때 manage가 자웅동체로 하다 의 뜻이에요. 자웅동체로 매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The world of dinosaurs 공룡의 세계는 may have ended 끝났을지도 모르고 똑같이 may have pp니까 뭐 뭐 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initially with a bang 처음에 bang 처음에는 bang 이건 폭발이죠. 충돌 충돌로 그리고 as volcanoes erupted war on asteroid crashed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asteroid 또 소행성이 crashed 충돌했을 때 bang 이런 소리와 함께 처음에는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as lonely may have sort flawlessly form age 외로운 수컷들이 flawlessly는 헛되이 헛되이 짝을 찾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짝을 찾았을 때 애질먼트 뜻이 많으니까 sort는 sick의 과거 동사죠. it may have simply faded away 수컷은 may have 다 똑같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어요. may have pp가 뭐만 했을지도 모른다 이 뜻이니까 may have ended 끝이 종말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ay have fade 이 되니까 fade away 가 위에 있는 end end하고 become extinct 동의어예요. 이게 사라지다 이 뜻이니까 사실상의 동의어가 됩니다.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with a wimper 이건 전사 명사니까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신음소리를 내며 이런 뜻인데 신음소리 신음을 내며 신음소리를 내며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뒤에 전사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may have pp인데 왜 그러냐면 짝을 헛되이 찾으면서 그럼 왜 짝을 헛되이 찾아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수컷이 수컷만 존재하고 왜냐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충돌을 통해서 온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거북과 같은 상태라면 여기 나왔듯이 벗이 있으니까 뒤가 더 중요한 건데 거북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북처럼 거북이처럼 온도가 하락하면 Southern Drop 온도가 하락하게 되면 암컷이 다 사라지는 거고 제가 다시 볼까요? 온도가 하락하게 되면 Illimited or Fumited 모든 암컷을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요가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암컷이 다 Illimited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수컷이 짝을 찾는데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Flaw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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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죠. 그래서 Future Future라는 단어가 Huttway라는 뜻인데 Future Future Flawlessly Flawlessly 같은 의미예요. Futally Flawlessly Huttway 짝을 찾게 되는데 짝이 없으니까 결국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일본처럼 거북과 공룡이 사실상 같은 존재였다면 같은 과정을 겪게 되었다면 온도에 따라서 암컷이 안생기게 되었다면 그럼 결국 거북이를 통해서 공룡의 멸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글의 제목 보겠습니다. 글의 제목 읽으면서 주제문을 한번 찾아보죠. Taking time to clear your mind through meditation 명상을 통해서 메디테이션은 중요한 단어인데 명상이죠. 명상을 통해서 전사 명상 일단 괄호 묶어보면 명상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투병사 나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를 제일 먼저 대입을 해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Can boost your speech and your immunity 여러분의 정신을 boost 향상시키고 boost 증진시키고 또 면역성을 부스트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데이비슨 데이비슨은 gave 40 people a flu vaccine 40명의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을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뒤에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실험 experim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심리학사 나왔으니까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또는 경우에 따라 연구 research 그 다음에 study 연구 survey 조사 이게 가장 대표거든요. 그럼 실험 연구 조사 나오면 항상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은 사실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결과 결과를 알면 이 결과 항상 주제문 이게 topic sentence가 돼요. 결과를 잘 이해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결과 주제문이니까 그래 제목 찾기는 주제문 찾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실험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실험의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40명의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을 주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보니까 half of them follow the regular meditation schedule 절반 그들 중 절반은 따랐습니다. followed 보통의 정규적인 보통의 명상 스케줄을 규칙적인 명상 스케줄 규칙적인 명상 스케줄을 따랐습니다. 언제 동안이냐면 for an hour a day 하루에 한 시간 동안 그리고 six days away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주일에 6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이런 규칙적인 명상 스케줄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험의 과정이라고 알 수 있죠. 이거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실전에서는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머지 다른 사람들 특징이 되니까 정관사도를 썼어요. Just got a vaccine 명상은 안 하고 백신만 접종을 받았습니다. After 8 weeks 8주 뒤에 The Meditators 명상을 한 사람들은 Had higher levels of flu fighting antibodies 더 높은 수준의 독감과 독감에 맞서 싸우는 그런 항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Then those 어떤 사람들 보다냐면 Who Didn't Meritate 명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그럼 여기서 주제문이 나왔죠. 여기 제가 노란서를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게 연구의 결과 그렇죠? 여기서부터네요. After 8 weeks 여기서부터 연구의 결과죠. 여기까지 이게 연구의 결과니까 이것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주제문 이걸 가지고서 답을 찾으면 돼요. 뒤에는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명상을 하면 항체가 생긴다. 명상하면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의 방향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찾아볼까요? 1번 Relationships between flu vaccine and antibody 독감 백신과 독감 백신과 항체와의 관계 이런 명상 얘기가 없죠. 주제문이라는 것은 글의 소재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글의 소재에 더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번에서는 메리테이션이 중요한 글의 소재가 되는데 글의 소재에는 메리테이션이 없으니까 1번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소재 자체가 아예 없죠. 2번 Process of forming Immune System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과정 Of ing가 나오면 ing하는 명사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Of ing 이렇게 나오면 꾸며주면 돼요. ing하는 명사 면역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리테이션이 중요한 글의 소재인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topic sentence topic 또는 topic sentence 주제라는 것은 또는 주제문이라는 것은 주제가 담겨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죠. 이것은 글의 소재 글의 소재만 나온다고 해서 글의 주제문이 아니고 글의 소재에다가 필자의 견해 필자의 의견 또는 필자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주장이나 또는 견해나 또는 생각 이런 게 담겨져 있어야지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주제문이 되고 주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이 글에서는 글의 소재가 어떤 거냐 하면 글의 소재라는 것은 제가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를 말해요.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 하면 반복되는 반복되는 명사가 글의 소재예요. 그럼 이 글을 보면 메리테이션 명사죠? 메리테이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도 메리테이션 명상자 이렇게 나오죠? 명상이 나오고 그래서 명상이란 중요한 명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글의 소재는 명상을 말하는 거고 명상에 대한 이 필자의 생각은 뭐냐면 명상을 하니까 항체가 더 높은 수준의 플로파이팅 앤티바리 항체가 생긴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이나 견해나 주장 뭐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결과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 주제가 되니까 뭐 주제는 여기서 확실히 나왔죠. 메리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는 앤티바리가 생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래서 2번도 안 되죠. 명상이 없으니까 자 3번 Length of meditation 스트레스 명상과 스트레스의 명상의 길이 명상의 시간과 스트레스 일단 명상이 들어있으니까 3번 일단 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 얘기는 없었죠. 주제문에서 스트레스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Positive effects of meditation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 명상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긍정적인 효과의 내용이 뭐였죠? 항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생긴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의 내용이니까 지금 Higher level of antibody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antibody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 해석을 좀 해보면 자 볼까요? 자 올소 자 또한 Every plant space 모든 식물 식물의 종 모든 식물 종은 아 아 이거 아니죠? 자 이 부분 자 보겠습니다. They were also better able to deal with 스트레스 and bad mood 자 그들은 또한 자 올소가 있으니까 자 올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자 올소가 있어서 두 번째니까 첫 번째가 앞에 나왔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결과구나 결과는 어쨌든 첫 번째 결과든 두 번째 결과든 둘 다 결과니까 이것도 주제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주제문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주제는 하나인데 주제의 하나의 주제를 알려주는 주제문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제문이든 두 번째 주제문이든 아니면 세 번째 주제문이든 똑같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문인데 자 대의 자 그들은 또한 더 잘 deal with stress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스트레스와 배물 좋지 않은 기분 우울한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었다. 이것도 그래 주제죠. 이해 되죠? 그래서 결국 명상을 하면 항체도 더 높아지고 스트레스나 우울한 감정도 더 잘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추가해 보면 스트레스 얘기가 나오긴 하네요. 그럼 여기 다시 3번 문제를 다시 설명해 보면 명상 명상과 스트레스만 나오면 일단 이것도 다룰 수 있는데 명상의 길이 명상의 시간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 일단 틀린 거고 또 안 되는 또 안 되는 것이 연구 결과 스트레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도 하락하고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체도 항체가 형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 둘 자 두 개 두 개의 결과 나왔죠.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들 S가 부터 쓰니까 3번보다는 4번이 훨씬 더 맞죠. 3번은 스트레스 하나만 다루고 있는데 본문에서 연구의 결과가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항체 그러니까 엔티바리 항체기도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알려주고 있는 positive effects가 맞고 3번은 스트레스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이건 삼각형적으로 되겠네요. 근데 또 길이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또 X고 이해되나요? 자 메디케이션 프로듀스 명상은 프로듀스 메이저러블 바이올라지컬 첸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In the brain and body 뇌와 신체에서 라고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It is safe 안전하고 can be a great benefit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주제문이죠. 전문가가 나와서 데이비스는 심리학생활 전문가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면 그 사람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주제문은 이 문장 이 문장부터 첫 번째 주제문 두 번째 주제문은 올 수가 있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주제문 세 번째 주제문은 큰 단편이 나와있죠. 전문가의 발언 이게 세 번째 주제문 그러니까 주제문은 세 개인데 세 개의 주제문이 똑같이 명상의 어떤 장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4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좀 여러분이 잘 찾아보면 단서가 있으니까 단서를 통해서 주제문을 잘 찾으면 정답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